지난 6월 새벽, 남성 2명이 금은빵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는데요. 한 사람이 귀금속을 훔치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주변을 살펴봅니다. 범행 후 달아나는 시간까지 1분 남짓, 전문가 솜씨 못지 않았는데요. 용의자들은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대 청소년들이었고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에게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걸까요? 이거 정말 또 기가 찰 일이 벌어졌어요, 또. 당시 상황 보여주는 CCTV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금은빵 앞에 1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탄 오토바이가 멈춰섰는데요. 이들은 주변을 서성히다가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를 다른 방향으로 틀고는 저렇게 망치로 금은빵 유리문을 내리쳐서 들어왔습니다. 망치질 2번 만에 물이 부서진 건데요. 한 남성이 쇼핑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고 다른 남성은 밖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금은빵 안에서 남성 1명이 진영장 유리를 부수고 귀금속들을 다 쇼핑백에 담고요.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달아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분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최근 발생했던 절도 사건의 피의자인 13살 A군과 비슷함을 눈치챘고 A군의 아버지를 조사한 결과 용의자를 A군과 또 다른 14살 B군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근 모텔촌을 수색하다가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모텔에 숨어있던 두 소년을 검거했습니다. 자 13살짜리 14살짜리들 얘네들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망치로 금은빵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과감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앵커 굉장히 싫어하는 거 촉법소년이라는 거 믿고 한 걸까? 혹은 저런 행동을 누구로부터 배운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 처음에 경찰이 붙잡았을 때는 우리 촉법소년이니까 추척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좀 미움살만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촉법소년이 아니었어요. 생일이 지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 처벌 받는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심경을 변화를 이렇게 해서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후가 있었습니다. 자 배후가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경찰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피의자들이 촉법소년들을 모아서 범행을 시작한 지 2분 30초 이내에 끝내고 도주를 하라고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명은 범행을 하고 한 명은 밖에서 시간을 있던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검거를 하러 가서 자기는 촉법이다. 그런데 어떻게 체포를 하느냐. 나 생일 안 지났어요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생일이 약 18일 정도가 경과된 상태에서 촉법인 줄 알고 했던 그 피의자 한 명이 촉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체포가 되면서 심적 변화가 약간 일어났던 겁니다. 자 지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촉법소년 모집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 아까 배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배우 중에 주범이 20세가 되는 주범이 있습니다. 그 주범이 있고 14세가 제일 처음에는 장물 같은 걸 움직였는데 그 14세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촉법소년 좀 모집해볼래? 좀 알아볼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을 할 때 조금 더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지시를 받고 아이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성인과 촉법 아이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장면이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도... 맨 왼쪽에 있는 친구 보세요. 진짜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물론 그 20세라는 그 사람이 아이를 보호하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게 도대체 진짜 이해도 안 되고 얼척도 없고 천지분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꽤 많은데 거의 조직적으로 절도나 장물 같은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주된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은 14세, 13세 촉법소년들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남성, 20대 이상의 두 사람이 지금 주된 배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대 두 사람이 주범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둘이 14세인 친구한테 촉법소년를 모아봐라고 얘기했고 또 17세 이 사람은 장물 운반이나 퀵 처분 이것을 담당했고 14세 아이가 다시 지금 화면에 봤던 14세, 13세를 불러가지고 절도를 실제 시키기도 하고요. 17세 이 사람은 공범 18세와 같이 장물 운반, 장물 처분하는 그래서 한 명이 아닌 정말 많은 사람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지금 절도 범행을 또 장물까지 해, 처분까지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이게 어떻게 되려고 정말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합니다. 지금. 그런데 얘네, 방금 조직도 보셨죠? 너무 이게 굉장히 거의 조직폭력배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네, 경찰이 수사해본 결과 이들은 촉법소년들이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와 가방을 준비해줬다고 하고요. 또 똑같은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해서 도주하는 길에 그 가방을 뱅뱅 돌리면 거기서 내용물이 떨어질 테니까 그게 CCTV에 찍히면 그렇게 장물을 흘렸다,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교육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너희들은 촉법이니까 처벌받지 않을 거다. 선배들 이름 절대 말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훔친 물건을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른바 일명 던지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자기들 배후에게.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이 평소 사건 반장에서 계속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은 좀 바르게 인도할 여지가 있다고 계속 따스한 시선을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양 변호사님이 되게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따스한 시선이 아니라요. 우리 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처벌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년인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을 남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미성년자들을 강하게 처벌한다고 미성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새롭게 자라고 있는데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있는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게 제 주된 취지인 거고 지금 같은 경우도 주로 나이가 좀 있는, 성년이 된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는 아예 구속을 했고요.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결국 저 사람들도, 저 소년들도 소년법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년법에서 기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총법소년이라고 봐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앞으로 반복을 안 하려면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제 취지예요. 승현님, 일단 이 촉법소년 사건이 과거와 다르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좀 변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뭐냐면 애들이 법의 맹점을 역이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성인 애들이 뒤에서, 야, 니들 촉법이니까 너 해도 괜찮지. 방패 마개로 세우고 걔네들이 가져온 거, 니들이 장물 처리를 하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이 사건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촉법이었으면 저 공범자들 안 물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도 그 촉법이라는 것을 악용하고 촉법을 이용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게 지금의 소년법상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이라는 게 과연 재범을 막는 데 충분할 것이냐. 뭔가 다른 조치도 이제는 좀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을 다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소년법을 악용하고 정말 소년원 2년 송치 처분, 만약에 살인이나 특수강간, 특수강도를 했던 친구들이 과연 소년원 2년 갖고 충분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건 촉법에 관련된 논의고 이 어른들,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진짜 나빠요. 이거 주범 제가 전과 한번 살펴보니까 특수절도 21범이랍니다. 21범이 이렇게 세상 대명청지에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사법 제도가 만들어졌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더 앞에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재범 위험성이 아주 큰 사람들은 사회 내에 바로 내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지대인 보호수용이라든가 하프웨이 하우스 중간적인 처우도 한번 고민은 하자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살짜리가 전과 21범. 박 변호사님, 16명 중에 5명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그 촉법,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위는 이제 빠졌죠. 14세, 13세. 사실은 소년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도록 소년법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촉법 소년 같은 경우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10호가 장기 소년원 송치 부분인데 아마 이 전과 부분은 그 이전의 범행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보호처분을 중하게 받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다 수사기록을 다 남기 때문에 결국 지금 당장은 보호처분으로 교화로 끝나는 거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진짜 좀 스트레스를 받네요. 방송하면서 진짜 이게 막 진짜 올라옵니다. 발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음은 불가능한 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 같습니다.